안녕하세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박경재입니다. 저희 LA 총영사관에서 코토라와 잡코리아 USA와 함께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LA뿐만 아니라 뉴욕, 시카고, 오신던 DC, 디트로이트 등 미국 전역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며 이미 60여개 기업에서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하는 등 취업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마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 미국 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를 준비해 주신 코토라 김성욱 소장님, 잡코리아 USA 브랜드 리 대표님, 그리고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모든 기업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최되는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처럼 여러분들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잘 대응하여 좋은 입자리를 찾으시고 많은 경험을 사 우수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